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건 누구야? 함부르크 한자리, 한자리 이게 더 좋겠는데? 세 개가 한 번에 다 들어오니까 때로 넣으면 알았어, 소풍기 먹을테고 포르투갈은 끝 끝났고 이쪽이 요새가 없겠죠? 요새쪽으로 가고 루큐 먹어야지 내려가면서 루큐를 먹어야겠죠? 다음에 여기 루큐를 먹고 말라카 같은 거 보호국 수립 같은 거 요청 자, 배 내렸습니다. 내렸고요 다시 공성 들어가고 루큐에 전쟁 걸고 콩고가 날 열심히 패고 있는데 루큐에 전쟁 걸고 러시아와 동맹이야? 다행이다 아, 우리가 동맹이구나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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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려 하고 여기 상륙 해주면 되고 루큐는 알아서 먹을테고 잡고 잡고 돌아오고 과 짱이 64% 코 안 박아도 먹여줄 수 있지? 코 안 박혀도 먹여줄 수 있죠? 먹을 수 없나? 먹여줄 수 없나? 먹여줄 수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 그냥 괴래골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러면 먹을 수 있네, 됐네 그러면은 어, 프랑스 우선은 해안가만 내가 먹고 나머지는 어... 섬 섬섬섬 아, 근데 여기다 요새가 있어 oversee 요새가 있네 about Basic update Yeah So had 요즘 너무 많아 요즘 너무 많죠 요즘 너무 많죠 리키하면 갈게 안닿을 것 같아 섬이 많아 섬이 너무 많아 얘가 내려가면서 공성을 다 해야돼 아우 씨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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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요새 있는데만 빨리 드랍을 해야겠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거는 아홉 구요 요기 하나 있고 신대류 아 여기 하나 해준다 해주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콩고를 먹고 들어가서 공성하면 되고 여기 공성하고 콩고 콩고를 잡고 제공성 아 아 아 아 아 secondo 딴 나라를 먼저 끝내자 이거 빨리 먼저 끝내야지 내가 여기 잉글랜드를 팼는데 대충 여기 본토를 다 없애버리고 발란 터졌는데? 발란터 막아줘야겠다 3평 장군이 뭐야 어디 갔어 숨이 안 되니까 콩고가 미쳐 날뛰고 있네? 잠깐만 콩고가 미쳐 날뛰고 있네? 잠깐만 콩고가 미쳐 날뛰고 있네 어 얘도 있었어 큰일 날 뻔했네 배 배가 빨리 와야 돼 배 어 포르투카를 항복한다 잠깐만 다 찍어볼게요 얘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? 아 여기 옆에 아 추정선을 만들어야겠다 지금이라도 하나만 한군데만 포르토 저기 본토 아닙니까 포르투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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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르투만 먹으면 돼 여기만 어 그럼 포르투카랑 끝나고 포르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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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어 어 또 저기 어디죠? 여기랑 리가랑 홀스타인이랑 함부르크 가는 길에 발렌도 막아주고 공상하고 있네 공상하고 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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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고형님이 센데 콩고형님이 센데 콩고형님이 아 JK는 네 어제 별풍 주셔가지고 후원해주셔가지고 이름 붙였어요 마치 그 타이밍에 유저님입니다 음 음 배가 배가 왜 이렇게 안오지 빨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와 어 어디 가려 콩고 콩고 죽였어 죽었어? 배 타고 가면서 하면 대긴 돼 배 타면 돼 배 타면 배 타면 됩니다 아 진짜 15년만 있었어도 어 먹었다 끝났다 잉글랜드 요크셔 먹먹어 잉글랜드 먹어야지 어 반 자르고 잉글랜드는 놔두면 알아서 가 알아서 먹어 소고기 먹습니다 소고기 먹습니다 됐구요 코드 다 만들었고 음 과학장이 그러면은 18%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는 끝났단 얘기지 한 자는 끝났죠 한 자는 끝났죠 킬 킬 운하? 운하나 만들까 좀 심한데 하고 한 자 한부르크 포르트 칼 콩고 61점 포르투 요새만 따면 수비 3000명 돌격하면 되겠는데? 돌격 오케이 81% 끝났지 어? 여기 또 있네 뭐야 왜 땅이 늘어났어 이거 잡으면 공성 하나만 더 하면 리콜 입문은 또 이거 아니고 포르투 하나 먹었죠 땅 됐지 완전합병 돈 뜯고 포르투가 끝 아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치힐 힐네 페루 어 으아 이 C 여기 거의 끝났는데 끝났는데? 잠깐만 으아 속초가 아니면 콩고 무타파 스페인 이거는 스쿼트랜드고 와 스쿼트랜드가 들어온게 신의 한순가 배 맞어? 아 콜 안만들어도 될수도 있..잠깐만 아 만들어야되나? 섬들! 다행히 요새를 안만들었네 섬에 아니 섬에 요새받는거 진짜 이씨 더러운 놈들이지 섬에 요새를 받았어 상식이 없는겁니다 섬에 요새를 박아서 요새 없을때가 좋았는데 공성중입니다 여기 두군데 공성중입니다 요놈 잡고 요놈 잡고 아 또 넘어갔네 아 이걸로 잡아서 여기 20개 어디갔어? 붙여놓은거 어디갔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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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로 넘어갔지? 아 여깄다 아 왜가! 아야 이거 해놔서 일로와 씨 깜짝이야 음.. 툭칼 열어버리고 어 콩고 이씨 일로와 죽여버리겠어 삼성장군 간다 아우 렉 4개, 3개, 5개 재능성 잡고 옆으로 잡아야 되고 어... 잉글랜드도 드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1퍼고 리가는 끝났죠 리가는 커몬얼스한테 먹여줍니다 커몬얼스 커몬얼스 어... 어... 어? 어? 응? 왜 안되지? 어디 또 있네 아 여기 또 있구나 또 있네 또 있네요 31... 30... 30... 77... 돌격으로? 어... 80... 리 60% 80% 48... 아이씨! 여긴 다 됐고 42점으로 치면 이길까? 군사테크 지금 하나 올릴까요? 31테크 묘크자 대박 언더어택 콩고지 또 아 콩고 오스만 반란군이 하나 있네 순위강신도가 이쪽에 있었구나 순위강신도 근데 괜찮지 않아요? 순위강신도? 이거 뭐 하나 있어도 꽤 상관없을 것 같은데? 순위강신도 말레카 민족주의자 일본 민족주의자 나머지는 반란 없고 이거 콩고 잡으러 오죠 커머넬스 35으로 공성하고 음... 커머넬스 관계 때 39까지 떨어졌는데? 파괴하진 않겠지? 동네 열망이 있으니까 오키나와 끝! 오키나와... 지진이 또 얼마전에 일어났죠? 오키나와에서 이건 다 이겼을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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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기 오키나와 코어 만들고 자치도 민족주의자 낮추고 개정해주고 개정해주고 여기도 반란 잡았으면 여기로 드랍 여기 우선 대기 아 21년 남았다 21년 남았다 게임한지 벌써 게임한지 10년이 흘렀다 1801년에 시작했는데 와우와우와우 판타스틱 아 왜이렇게 세 근데 뭐야 이 썩을 것들은 이거 규 이거 규 125인데 아 이건 프랑스군요 어우씨 깜짝이야 나는 콩고인줄 알았어 콩고랑 그 프랑스랑 합차했었나봐 프랑스 블루하고 35 제공성 만취한 노종자들 얘 늦게 해도 되고요 42.4% 트레드 엠바구 걸고 난리가 났고 잉글랜드 드랍을 스코틀랜드가 지겠는데 여기 빨리 우리가 먹고 잉글랜드 드랍을 아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어 스칸디나비아가 있어 프랑스 저기 모스크바랑 어 스칸디나비아 없는데 호계자가 어 어떻게 훈련 안받네 하 하 이리로 들어갈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전쟁이 자 이리로 들어갈까요? 너무 오래 걸리는데 돌격이라도 합시다 빨리 먹기 공물관세법 포인트 오우야 말도 안된다 요새가 무슨 강철요새야 잠깐만 이걸 그냥 먹으면 어... JK에 대주자 오케이 용병이 이제는 16개 네 오 84 요새가 너무 혐오스럽다 요새가 너무 공동이 안 돼 후반부대니까 요새가 넘나 세요 어... 많이 풀어 오케이 포르투갈은 끝났는데 자 여기도 100% 됐네요 환부르크 끝났나봐 환부르크 철 교황패자 교황 교황패자 시실리도 패고 시실리도 패고 배 만들기 늦었으려나 지금 잠깐만요 결리라도 좀 빨리 나오는 결리라도 들어 외교 하나 찍고요 EVERYBODY 자 프랑스 우선은 드랍을 해서 내려가려면 여기 한참 걸리겠지? 그냥 본톨다 먹어버릴까? 여기는 먹어야 돼 어 요새 공성 안됐나? 된데를 우선 해외를 찍어보자 이런 됐어 이런 됐어 근데 어차피 식민지죠? 식민지죠? 멕시코는? 멕시코는 찍을 필요가 없네? 이거 100% 만들면 없어질거 아냐? 우리한테 잠깐만 음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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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파디를 먹자, 파디를 118 118 여기를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베리, 양주, 나머지는 118 119 119 129 15 15 16